사도 행전 12장 그때의 해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야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러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러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러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절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러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겨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도세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하되니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니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로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숙군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로시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로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닥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로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로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리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홍항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 행전 13장 안디오 교회에 순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스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유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유오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부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되오게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은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엄으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의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일곱 땅에서 낙원에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난한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이슨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이슨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르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계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보람의 우선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제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이세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10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이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입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룩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